Розовissе 사람들은 그냥 헤어 endure죠. 이들은 거의 세상에 뼈로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은 롤나 헤어진 동물이 혹시 환경되어야 하고 아니면 뇌아그라을 만들 수 있어요. 뿔은 각질이라 자르면 다시 자라납니다. 하지만 밀렵군들은 뿔을 최대한 뿌리까지 얻기 위해 콧불소를 기절시키고 얼굴까지 베어갑니다. 젖불이 약제시장에서 항암제나 정육제로 인기래요. 우리 손톱이나 발톱 갈아서 먹는 거랑 똑같아서 아무 효과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키로당 6만 5천 달러라니까 이 뿔 하나에 1억 원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너무 무서워요. 2015년 한 해에만 밀렵군에게 살해당한 콧불소는 1338마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동물들을 피해서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인간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몸에 좋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살생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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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